3대0으로 이기는 건 예상 못했는데 깔끔하게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고 경주도 가게 돼서 역시 기분 좋은 것 같고요. 승자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며칠 안 나와서 그거 잘 준비하겠습니다. Q. T 플러스 기아랑 경기 할 때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승리해서 되게 좋고 남은 경기 지켜본 다음에 잘 준비해서 남은 경기 잘 할 것 같습니다. Q. T 플러스에 올라온 팀들이 다 비슷하게 스크림하고 있는데 나서서 다 풀고 연습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겹도록 해서 주거나 저희가 하거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서요. 저희한테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상대의 핏도 많고 저희가 쓸 수도 있고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Q. T 플러스는 일단 가렌는 그냥 상대가 이제 나서스 같은 거에 카운터를 쳤다 보니까 가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좀 연구하기도 했고 앞으로 가렌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밴픽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좀 생각보다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챔프라서 그래서 나온다고 무조건 이기거나 그런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. 일단 웬만한 미드 챔피언들이 그런 메커니즘이 없거든요. 그냥 붙으면 거의 키를 낸다는 그 정도의 개념이 없는데, 가렌이라는 챔피언은 그런 개념이 있어서 되게 좀 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직스가 티어도 높아서 쓴 것도 있고, 오늘 본 것처럼 라인 사업에도 괜찮다고 생각해서, 저희가 조금 라인 사업에 강점이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밴픽이 크게 많이 안 달라져서 저희가 준비한 거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고,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스크림이 진짜 정말 이상한 챔프들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 정도로 다양한 챔프를 쓰는 건 할 정도로 많이 나와서 저희 팀만 그런 것도 아니고, 상대팀도 그래서 요즘에는 딱히 메타 챔프 몇 개 말고는 모든 챔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패치번이 달라서 이번에는 연습을 못했고요. 그래서 플레이4에서 만나도 같이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도 악경기만 아니면 악경기에서 다 쏟아부어서 하기 때문에, 또 다시 전략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. 일단 유럽 리그를 보고 영감을 얻은 건 아니고요. 특정 챔피언의 카운터를 찾을 때 통계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, 그중에서 표본을 계속 많이 찾는 편이고 거기서 좀 합리적이고 좀 메커니즘이 팀 게임에서 통하겠다 싶은 챔피언들을 좀 많이 생각해보고, 그중에서 좀 어느 정도 연습해보고 실제로도 되겠다 싶은 챔피언들을 좀 찾는 편입니다. 일단 구조적으로 단순한 챔피언일수록 이제 쉽다라는 인식이 있는데, 단순한 챔피언일수록 오히려 더 정교하게 해야 잘 할 수 있고, 단순할수록 또 잘하기도 어렵기도 해서 생각보다 숙련도가 요구되는 챔피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플레이를 탐구하진 않았고, 가렌 장인들의 템틀이랑, 그리고 솔랭에서 꼭 나소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렌을 해볼 수 있다 싶으면, 그냥 억지로 해서 솔랭 몇 판 지더라도 대회를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, 그런 각에서 좀 많이 플레이를 해서 숙련도를 올렸습니다. 다전제 T1이든, 여러 챔프를 쓰는 밴픽적이든 다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감독 입장에서 어느 팀하고 솔직히 승자하고 이런 거 관심 없거든요. 이기는 팀 그냥 올라오면 그 팀 상대로 밴픽 준비하고 플레이 준비하는 거지, 솔직히 어두 팀이 올라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, 저는 약간 멘탈관린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그래도 플레이오프 이겨서 기분 좋고, 꼭 열심히 준비해서 승자전까지 이겨서 경주 가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플레이오프 오늘 경기 이기긴 했지만, 남은 경기들도 많고, 또 길게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잘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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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